공 자 알 익 자 삼 요 손 자 삼 요 요 요 잘 요 하 요 도 인 지 손 요 요 다 현 오 요 요 요 요 교 락 요 일 요 요 열 나 낙 손 의 요 공자께서 말씀하였다. 유익한 좋아함이 3가지이고 손해되는 좋아함이 3가지이니 예약을 따르기 좋아하며 사람의 선함을 말하기 좋아하며 어진 벗이 많음을 좋아하면 유익하고 교만함과 방종함을 좋아하며 편안히 노는 것을 좋아하며 향락의 빠짐을 좋아하면 손해가 된다. 요 요 요 요 요